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 과정을 함께하게 될 이금빈입니다.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좋은 이미지,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. 오늘부터 2강에 걸쳐서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지 메이킹 분야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. 광범위하죠. 어떤 분들은 이미지 메이킹 하면 외모를 변해